안녕하세요. 오늘도 1000%를 준비하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와우닛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하락한 영향이죠. 대형주들 좀 쉬어가는 가운데 설탕과 곡물, 로봇, 그리고 실적 잘라온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바이오주에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장 체크 포인트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시장은 코스닥이 상당 부분 빠지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은 힘든 시장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꺾인 낙관론하고 뒤에는 물음표. 물음표. 여기서 핵심은 물음표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최근에 개인 투자분들에 대한 성향을 보면 시장이 조금만 하락을 하더라도 아유, 뭐 이거 참 먹을 수 없는 시장이구나. 또는 쉽게 포기를 해버리시는 경향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은 침울한 분위기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프고 다만 시장이라는 것이 하루가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추세는 빠르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꺾여 있는 낙관론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시장은 우상향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본다면 우선 이제 셀트리온 1분기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1분기 영업이익이 1,820억 원을 기록을 했고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약 17% 정도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아스코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스코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과거에 AACR 그리고 ASCO를 많이들 구분을 하실 수 있는데 AAC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상학회라고 해서 임상 1상 정도까지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AACR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ASC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임상종량학회라고 합니다. 종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2상 이후부터 2상, 3상 또는 이제 시판되기 전까지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종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6월 5일부터 8일까지 또 이루어지는 것이 바이오컨퍼런스 행사가 또 있습니다. 이 바이오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 대한 주도하고 있는 임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럼 과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나왔던 것이 이제 카티 세포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상당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6월달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인 이런 임상 또는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변화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이 좀 큰 시장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군 안에서도 일정이 확인된 종목군들 또는 셀트리온이라든지 또는 한미약품같이 규모가 좀 큰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매기세가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그룹이 있다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수출 물량을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주가 외적인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현재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현재 부각되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대형주 위주에 대한 좀 더 안정적인 종목군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체크포인트 살펴보죠. 네 두 번째는 이제 LNG에 대한 도매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개선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력설비에 대한 부분에서도 56조가 든다는 얘기 나오면서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 또는 이제 LNG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한 상세가 오늘 시장에서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잠잠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LNG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대성에너지라든지 또는 이제 GSE 같은 기업들이 이 LNG 가격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해오던 과정 안에서 지금 정부에 대한 발표를 해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 양상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고 우리가 이제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설비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기업은 이제 일진전기라는 기업을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강한 상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전일 같은 경우에도 차익매물이 일부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들을 원래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업황적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추세적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LX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LX 일렉트릭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1조가 넘다 보니까 무거운 종목으로 좀 더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월봉상에서 된 추세가 바뀌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우상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현대차와 LGNS 솔루션이 미국 공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전일 이슈가 되었던 것이 서연이와라는 기업이 강한 상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거기에 의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붙이는 모습인데 서연이와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공개했던 기업 이제 득양산에 100% 이상 올라오는 모습에서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급등 양세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 기업의 공통점은 뭘까요? 혹시 앵커님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네, 맞습니다. 조지아, 엘라바마 맞습니다. 우리가 이 엘라바마, 조지아 이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엘라바마, 조지아의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는 재평가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건미정 앵커도 아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 분들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 득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모듈 팩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드석드석 거리면서 또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오늘 또 올라주는 모습들인데 지금 현재 공통적인 키워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자동차 부품주를 그래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텐백어 트렌드로는요. 공물 관련주를 들고 오셨다고요. 네, 사실 우리가 텐백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00%를 목표로 하는 거다 보니까 항상 성장성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것이 이런 공물 관련된 기업들이 이슈가 되는데 몇 가지 매매 팁부터 보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공물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성을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슈퍼옥수수가 나와서 시판돼서 엄청 많이 팔린다. 그런 부분은 어렵다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공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공물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요가 늘어나거나 수요가 줄거나 또는 공급이 줄거나 공급이 늘어나거나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이 형성된다는 부분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부분에 대한 공물들을 수입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물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기업에 대한 실적이 갑작스럽게 증가한다거나 감소하는 부분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별개로 움직인다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변수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체감 물가에 대한 부분인데 체감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면 당연히 음식료 가격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률까지도 변수로 반드시 체크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관련된 기업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밀, 대도, 옥수수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률을 많이들 펼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밀이라고 하면 잘 못 찾습니다. 소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밀을 생산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딱 8군데 회원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8개 이상은 다 거짓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8개 재분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8개 업체가 여기 있는 6개 업체와 나머지 하나는 상장이 되지 않은 업체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접적으로 밀 관련된 부분 자체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 이 6가지에 대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밀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수출권 5위 그리고 러시아가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밀 관련 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대도옥수수가 중요한 이유는 대도옥수수로 사료를 만들어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옥수수 안에 있는 전분을 통해서 사료를 만드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대도옥수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 이런 사료 관련 주 그리고 우리가 대도 관련 주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고요. 여기서 키워드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대도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대도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확산될수록 이런 대도옥수수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직접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설탕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설탕 관련 가격이 현재 2010년도에 대한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음식 같은 경우에도 설탕이 안 들어가는 음식을 찾기가 대단히 힘들 정도로 이 설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설탕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국내에서 1953년도에 처음으로 국산화를 성공했던 기업이 이제 우리가 CJ제일제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대한제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카린, 우리가 설탕의 대체제죠. 경인양에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이 중요합니다. 커피가 최근 들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커피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음식료는 설탕 가격이 오르면 함께 오르는 부분이 이제 음식료이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제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이 중에서 우리가 기업 한번 골라보면 보라티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소하네요. 네,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에 대한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올리브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를 수입하는 업체가 또 보라티알인데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흔히들 많이 마시는 메가커피 브랜드에 대한 회사가 엔하우스라는 기업인데 이 엔하우스에 대한 담보로 2,6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보라티알입니다. 총 주식 수는 8,600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히 지금 현재는 변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보라티알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대한 1만 4천 원대 그리고 손줄가는 9,1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보라티알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로의 텐텐 백어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